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건강 챙기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차박과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아트원 황제차박 전기장치 세트만 있다면 따뜻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트원 황제차박 시트를 소개하겠습니다. KA4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구되어 편안함과 실용성을 갖춘 차량으로 새롭게 리폼되었습니다. 작업내역입니다. 전체바닥작업 시트 탈구 및 롱레일 교체 수납함 제작 전동 침대용 시트 전기장치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주행충전기 부자재 및 공임 사이드스텝 18.4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허니콘 블라인드 정글 매트 목베개 아트포켓이 있습니다. 승차자의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아트원 목베개 아트원 목베개는 편백나무칩이 첨가되어 기분이 상쾌해지는 효과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복원력과 편리한 세척이 가능한 정글 매트입니다. 모누룸 바닥작업 시공 후 위에 정글 매트를 올려 깔끔하게 바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승차자를 더욱 편하게 도와주는 사이드스텝 문콕 방지는 물론 차량을 더욱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입니다. 핸드폰 핫스팟을 연결하여 인터넷 사용과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하여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트포켓입니다. 핸드폰, 이어폰, 필기구를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햇빛 완벽차단, 프라이버시 완벽보호,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입니다. 열기, 향기차단에 효과적인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이중원단, 벌집형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트 배열을 갖춘 아트원 황제차박 6인승 개조입니다. 9인승, 2, 2, 2, 3 시트 배열에서 3열, 4열 좌석을 탈거 후 아트원 황제 시트를 올려 6인승, 2, 2, 2 시트 배열로 리폼을 진행하였습니다. 6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더욱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로 효율적인 시트 배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제작됩니다. 황제 시트 가운데 팔걸이에 위치한 열선, 등판, 언더소프트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트 자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컵폴더를 이용하여 음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를 침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등판을 180도 눕혀 등받이 굴곡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인, 2인이 누워서 충분한 휴식과 취침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트홈 황제 시트, 헤드레스트 확장 모습입니다. 헤드레스트를 확장하여도 트렁크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승차 모드 시에는 황제 시트 뒤로 캠핑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오른쪽으로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모니터 전원 스위치, 트렁크 개페 스위치, 전원 스위치, USB 단자, 볼트 게이지, 12V 시거찍이 위치합니다. 수납밤 안에는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인버터를 추가 장착 도와드렸습니다. USB 12V 시거찍, 220V, 편안한 승차와 간편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아트홈 황제 차박 개조입니다. 전동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매력적인 시트입니다. 2021년 신축년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던 겨울 캠핑, 아트홈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무료 후원입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